쉬운 문제도 맞추고 싶지만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맞추고 싶잖아 그러면 지문이 끊어지는 단락 단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어디가 포인트인지야 근데 대부분 학생분들이 선생님 3번도 답될 수 있잖아요 왜 꼭 2번이 답이어야 돼요?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럼 학생이 가져온 내용은 본문에 있어 근데 그 학생이 대부분의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 있는 걸 가져와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 본문에 그런 단어가 실제로 있어 선생님 이거 보면 이것도 답되지 않아요?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부분에 대한 것이지 전체에 대한 거시적 주제 제목 요지랑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아주 간단한 지문이라도 이렇게 잘라서 글을 읽으면 글이 무엇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읽었다가 다시 올라가요 한 줄 정도 아 아니네 여기까지네 하고 끊는 거야 랜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서 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문장들도 있잖아 마침표 단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거는 언어론이라서 영어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 국어도 똑같이 이런 걸 배워와요 여러분들 국어 할 때 이런 거 안 해도 문제 되게 잘 풀죠? 비문학 지문들 틀려도 그냥 아깝지 내가 막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잖아 근데 영어가 이게 안 되는 거에 대부분의 문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문장을 해석을 못해서 그래 왜? 문장을 읽을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읽을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이거고 이걸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화학적인 작용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서 그런 거야 이 과정으로 마지막에 완전 점수를 반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이건 다 되어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분들은 그러신 분들인 거고 그리고 쉬운 문제들부터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들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